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식 어플 내 꿀기능 자동매수 자동매도 및 손실제한 기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월달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삼성전자를 6만원에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시세가 6만원에 오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매수로 6만원을 걸어놓고 입벌리고 편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자동매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주문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창을 보면 키움주문 오른쪽 오른쪽에 자동감시 주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감시 주문을 들어가면 자동매도감시 자동매수감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6만원의 매수를 원하기 때문에 자동매수감시를 눌러줍니다 자동매수감시에서 매수조건 추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종목의 현재가가 6만원 이하다 그래서 몇주 5주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감시상태 ON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6만원 이내 할 때 5주를 자동으로 매수하게 됩니다 자동매도감시도 차트를 보면 6만원을 매수했을 때 7만원을 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조건 추가 삼성전자 누르고 7만원 이렇게 2주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손실제한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제한 기능은 자신이 산 주식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일정수준의 가격이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주어 손실을 제한하는 이런 기능인데요 손실제한 기능을 통해서 수익이 난 주식에 대해서 본전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팔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주식은 엘컴텍이라는 개잡주인데요 이 주식의 가격이 본전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팔게끔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엘컴텍을 찾아줍니다 엘컴텍의 주식의 매입당가가 1420원인데 현재 가격은 1475원이므로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475원이 상태에서 매입당가인 1420원 근처에 오면 자동으로 팔게끔 설정해 보겠습니다 간편 설정에서 일반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감시기준가를 매입당가 1420원이 아닌 감시시점의 현재가 즉 1475원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손실제한을 뭐다 1420원 그리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1425원에 이렇게 걸어주면 1475원에서 1425원이 닿는 순간 즉 본전의 상황에서 자동으로 팔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수량을 뭐다 100%로 잡아준다 그리고 감시상태 온 이렇게 하면 엘컴텍이 수익시점인 1475원에서 매입가 1420원 그리고 수수료 포함해서 1425원에 도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팔게 됨으로써 본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동매수 자동매도 및 손실제한 기능을 통해 편안하고 잔잔하게 주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건 투